여러분들 이렇게 가방이라든가 타월이라든가 세팅보드 되게 그냥 어설프게 막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거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RC에 대한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한 것들 가방이라든가 세팅보드라든가 피트타월 이게 여러분들 가방이 그냥 어설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가방들이 준비가 되는데요 RC 라이프 회원님들 꼭 이런 가방들도 한번 하시면서 RC도 되게 귀하게 조둥이 가방이네요 이렇게 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7075 검색하시면은 뭐랄까 이게 1대8 하고 1대5 까지 아잇! 됐습니다 다시